우리 학생들 제목이 3등급 탈출 혼동호의 기억의 왜곡 필수편 이 강좌는 가장 좋은 건 필수편을 들었던 학생들이 들으면 더 좋겠지만 자기가 이 파트만 좀 약해 어떤 파트만 내가 설명해 줄게 그 파트만 약한 친구가 들어도 좋아 그래서 교재도 필수편 종합편 교재와 동일해 그래서 그 필수편 단어 중에서 혼동되는 것들만 다 뽑아가지고 선생님 필수편에 있는 단어 중에서 똑같습니다 필수편 종합편을 하면은 수능단어 다 끝내는 거라고 그랬지 그래서 거기에서 또 우리가 3등급에 대해 특징이 있어 뭐니? 디테일이야 이게 1등급 2등급은 디테일 싸움이거든 3등급에서 2등급 올라가는 것도 디테일 싸움이야 이 강좌는 단어의 디테일을 잡아주는 거야 그래서 뭐냐? 혼동어인 조금 있으면 내가 동의어 강좌도 하고 반의어 강좌도 하거든 그 중에 하나가 이 필수편 강좌 중에서 어떤 것만 시작! 혼동되는 것들만 잡아주는 거야 그럼 어떤 것들입니까? 교재 똑같다고 그랬어? 옆으로 갑니다 자 이걸 모르잖아? 이걸 모르고 확인해봐 여기로 확인해봐 이거 사실 중앙형 단어다 근데 헷갈렸다면 이 강좌 들으면 돼 옆으로 갑니다 조금 더 어렵게 세 개 알겠니? 제국적인 거만한 꼭 필요한 옆으로 갑니다 얘 뭐니? 특별한 얘는 뭐가 돼? 허울존 그러니까 자기는 사실 얘를 외웠는데 시험장에 얘가 나오잖아? 그럼 뭐라고 생각해? 얘라고 생각하는 거야 왜? 디테일이 약했거든 해석이 잘못되지 바운더리를 모르니까 두 개의 단어가 나왔던 자기는 얘를 외웠어 근데 얘가 나왔더니 얘라고 생각하고 그냥 해석을 하는 거야 디테일이 약한 거지 그러니까 이 강좌는 디테일하게 간 강좌야 그 단어에 대해서 근데 모든 단어를 잘해주는 거야 그런 게 아니라 이 책에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그런 어휘들이 있어 선생님이 어휘 전문의잖아 그러니까 뭐냐면 그 단어만 다 뽑아가지고 디테일하게 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 3등급 탈출이라고 했어 3등급이 2등급 안 되는 거 2등급이 1대가 안 되는 건 디테일 싸움이거든 그 디테일을 잡아줄 거야 알겠니? 기대도 좋아 좋아했던 필수편 기억의 왜곡편이 끝나고 나면 기억의 왜곡편 종합편도 나간다 알겠지? 근데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 뭐야? 필수편 그래서 기억의 왜곡 종합편은 2등급 탈출이라고 해놓은 거야 다시 한 번씩 3등급 탈출 혼동의 기억의 왜곡 필수편 2등급 탈출 혼동의 기억의 왜곡 종합편 이렇게 강의가 올라간다 좋았던 2등급 탈출 혼동의 기억은